이 도시 학생들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로 옮겨서 일정 기간 공부하는 농촌 유학은 지역 소멸을 막고 생태교육을 복원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도입한 뒤 꾸준히 호응을 얻어 왔는데요. 정부가 최근 농촌 유학 정책을 법제화하고 주거와 재정 지원에서도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농촌 유학 취재해온 서진석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정부는 지난 18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촌 유학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소멸 위기 지역의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인데요. 모두 26건의 특례 확대 방안이 담겼는데, 이 가운데 도시지역 학생 농촌 유학 활성화와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제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에 농촌 유학 학교를 지정하고 학구 조정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법상 농촌으로 유학을 가도 해당 지역 읍면에만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이 규제를 풀어 인접한 읍면에 살아도 농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도록 해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수십만 원의 예산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교육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4년째 도시 학생들의 농촌 유학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소멸위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방증하는 정책 발표라고 반겼습니다. 또 농촌 유학은 자연친화적 교육환경과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태 시민을 육성할 수 있다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도시와 농촌의 윈윈 전략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처럼 폭우와 폭염 등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를 가까이 접하며 감수성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금 전에 집중호우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기후위기 시대 생태교육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교육청 입장에선 아무래도 주도해왔던 정책이 확대 기로에 서 있는 거니까 환영의 뜻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추가로 요구한 대목도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학부모의 생활비 등을 지원했던 만큼, 차제의 농촌 유학을 국가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모두 세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농촌 유학의 90% 가까이가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데 거주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거주시설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매달 교육청마다 30만 원씩 제공하는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도시로 돌아와도 계속해서 지역과 교류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정부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에도 관련법 재개정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은 하나의 지역정체성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지역정체성을 저는 갖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장기적 귀농지원정책 같은 것도 저는 국가정책화할 필요가 있고 법제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 농촌 유학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착을 하려면 결국은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후속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요. 정부 발표의 의미와 한계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농촌 유학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농촌 유학 현황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난 2021년 1학기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 81명이 참여했던 농촌 유학은 올해 1학기 302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1,499명의 학생이 농촌 유학에 참여했고요. 2학기 농촌 유학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354명 선발에 400명 넘게 지원했고 유학생 11명만 수용할 수 있는 강원도의 한 학교에는 모두 39명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서울과 유학지역 교육청이 매달 30만 원의 체류비를 지원합니다. 유학생의 만족도도 높았는데요. 지난해 교육청이 효과성 조사 결과 생태 감수성과 정서적 안정감이 커졌다는 응답과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소양을 기를 수 있었다는 응답이 모두 90%에 육박됐습니다. 농촌 학교들이 아무래도 학급 규모가 적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교육청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해온 면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지역과 지역을 잇는 정책이니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 노력 없었습니까? 정부도 사실 지난 2010년부터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표적인데요. 농식품부는 유학생이 생활하는 농촌 유학시설의 인건비와 교육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24개 센터에서 생활하는 유학생 260명을 위한 9억 3천 8백만 원을 지원했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EBS와의 통화에서 기재부가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했다며 향후 관련 예산은 지자체 예산이나 지방소멸기금 등에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광역지자체인 충북과 경북, 경남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관심은 높아지는데 정부 예산이 또 일부 삭감된 점은 아쉬운 면이 있네요. 지방소멸기금이 매년 1조 원 넘는 만큼 지역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 정리해볼까요?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특별법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특별법 개정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정부입법안 형태로 준비하는 해당법은 농촌유학학교를 지정하긴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구감소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교육감이나 군수 등이 농촌유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들어가지만 정부가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개선하긴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진 않을 거란 해석도 나오는 이유인데요. 또 현재 농촌유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머무는 이유가 입시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은 만큼 고등학생도 농촌유학을 갈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이 필요 없는 입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농촌유학입니다.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서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